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이런 들 두석을 또 훔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남도 선거 결과를 13대 3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13석을 차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한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15대 1인 겁니다. 15대 1. 그러면 경상남도의 두석이 어디서 바뀌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상남도의 최종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 작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이 경상남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남도를 보시게 되면 더불당이 3석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1대 15다야 두석에 대해서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당선과 낙선을 조작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경상남도의 두석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 무효소송에 필요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달로 들렸는데 그래서 오늘 다 몰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에서 당낙이 바뀐 두석은 여기 보시면 경남 김해시갑입니다. 경남 김해시갑에서는 국민의힘의 박성호 후보가 6만6천표 더불당의 민홍철 후보가 6만1천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박성호 후보가 5,662표 차이로 당선자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민홍철 더불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사 12,642표의 위조 투표지를 민홍철 더불 민주당 후보에 더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민홍철 7만3천표 박성호 6만6천표 그렇게 해서 민홍철이 6,980표 더불당 후보가 6,98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승부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김해시갑 선거 결과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창원 성산구 선거입니다. 성산구 선거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낙선했습니다.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강기훈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또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강기훈 후보는 6만6천표 더불당의 허성무보는 5만5천표 무려 강기훈 국민의힘 후보가 만96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 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사 6만7천489표 그러니까 11942표의 위조사전투표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와가지고 사전투표 경기를 교부받을 때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한 표가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6만7천489표를 더불당 후보 허성무를 만들고 강기훈 후보는 6만6천표가 돼가지고 만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98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선관위가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 강기훈 후보는 지역구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는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장원 성산구 이름 선거는 아주 유명합니다. 노회찬 후보의 이름 지역구였고 2019년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 정의당 후보를 전산조작으로 밀어줍니다. 그렇게 정의당에 이어 영국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60%는 정의당을 밀어주고 40%는 더불어민주당 연합을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기훈 후보가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0만 표 정도 조작을 한 것 같던데 종로구에는 위조투표제를 몇 대 몇으로 배분합니까 조국개혁당 60% 더불어민주당 40% 배분하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해운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국개혁당 70% 더불어민주연합 30% 배분하지 않습니까 제야 여러분들 h님이 한 전수조사를 보게 되면 얼추 75대 25 조국개혁당의 75%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25% 정도 전국 평균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추정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조작인 겁니다.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를 저지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나쁘지만 이걸 덮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겁니다. 이걸 덮는 걸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덮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 게재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창원 성상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만 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980표 차이로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강기훈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에 꼭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다 선관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당신이 돼버렸고 나라의 기백이나 무슨 기상 기백 용기 이런 것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냥 다 존평이들이 다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부터 다 존평이가 돼버린 겁니다. 벌벌벌벌 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창원 성산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자료지 않습니까 창원 성산구에 더불어민주당의 허승무 후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허승무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다 여러분들 뭐죠 이 보라색 칠을 해놓은 부분들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구체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이러면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거인수에다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조작값이 4분의 1이니까 세계 진짜 표마다 한 표 위조 투표지를 더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허승무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 6,420호 조작 그럼 여러분 물어보시죠.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12,399호 곱하기 4분의 1 그게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만큼 6,420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의 주범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인 겁니다. 북조선이 아닙니다.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들이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내부자들이. 북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나오네요. 여기에 창원 성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허승무 후보가 제외국민투표에서 180표를 받았습니다. 180표.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180표에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 투표지가 몇 표죠? 360표.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수 360 곱하기 5분의 1.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기는 4장당 한 장씩 집었는데 그러니까 5분의 1. 5분의 1. 360에 5분이라면 72장입니다. 위조 투표지가 72장 그리고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가시가지로 던진 표가 108표. 두 개 합쳐가지고 진짜 가짜 합쳐가지고 180표. 이것이 바로 발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Y끌은 A 플러스 X.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서울은 4분의 1. 광주광역시는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전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선관위 주도 위조 투표지 투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에서 그냥 규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냥 조작이라는 것.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통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한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인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5분의 1을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곱해가지고 다 만들어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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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